안녕하세요 저는 입술을 소재로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립아티스트 롤리진입니다 저는 포토그래퍼이자 아티스트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사실은 사진작업이에요 셀프 포츄레이트로 제 자신의 소통과 치유에 대한 사진작업을 저 혼자서 입술을 촬영을 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작업이기 때문에 립아티스트라고 저는 스스로 칭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셔서 할머니께 저를 맡겨놓으셨는데 제가 되게 소심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보면 엄마, 아빠인데도 불구하고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모습이 속상했는지 부모님께서 항상 10시, 11시 퇴근하실 때면 손에 화려한 사탕을 들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달콤한 걸 굉장히 좋아해서 또 컬러풀하고 반짝반짝거리는 걸 갖고 오시면 부모님을 그때 맞이하곤 했는데 그 이미지가 제 6년 시절에 굉장히 강하게 제 머릿속에 남겨져 있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캔디와 제 입술에 대한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디어는 또 여행을 하면서 얻는 편이에요 해외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음식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영감이 오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제 작업 노트에 기록을 해놓고요 슈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대 같은 경우는 혼자서 전시를 하고 해외 전시를 좀 더 신경 썼던 반면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저와 같은 친구들과 함께 제가 직접 기획을 해서 같이 전시를 하고 사람들과 대중들에게 같이 보여주는 그런 전시와 기획이나 파티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힘든 거는 너무 빨리 가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생활부에 시달릴 수가 있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예술이고 되게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마음을 급하게 먹지 않고 지금 당장 먹고 살고 힘들면 일을 잠깐 하고 그 돈이 또 여유가 생기면 다시 또 작업이 이어가고 당장 사람들은 한국이 좀 힘든 게 빨리빨리 무언가를 빨리빨리 해내고 뭐 공장에서 자품 찍어내는 것도 아닌데 뭔가 푸시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예술이라는 게 자기 자신 내면 안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얘기의 조언에 너무 기를 기울이지 마시고 자기만의 색감을 유지하고 점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